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자 너네 여기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비키야 줘봐 나도 너 찍어줄게 그래 자 하나 둘 셋 우와 되게 잘 나왔다 그러면 진짜 너무 좋겠다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완전 내 로망이잖아 맞아 인생사진 찍고 진짜 좋을 것 같아 테일러야 너 미국에서 피크닉 해봤어? 피크닉? 어 바비큐 고맙고 많이 해봤어 파크 안에 레이크도 있어 레이크 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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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좋았겠다 되게 저기 나도 피크닉 하고 싶어 야 이럴게 아니라 진짜 우리 피크닉 갈래? 오 딱 걸렸어 나만 빼고 어디 놀러 가려고 야 나도 있어 나도 있어 하하하하 줄줄이 들어오네 세 명이 더 늘었네 같이 가면 더 재밌지 근데 우리 어디로 갈 거야? 우리 집 앞 공원 그 위로 올라가면 거기 넓고 예쁜데 되게 많아 너네 안 가봤지? 아 나 한번 가본 적 있어 그래 공원에서 만나자 뭐 가져가면 돼? 음 돗자리는 우리가 가져갈 거고 각자 먹을 거 정도? 각자 먹을 거 정도? 도시락 정도 싸우면 될 거 같은데? 그래 내일 공원에서 만나 공원 정문 앞에서 10시쯤 만나자 좋채요 좋채요 어 다들 아직 안 왔나? 우리가 제일 빨리 왔나 봐 그런가 보네 얘네 길 모르는 거 아니야?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? 다른 데서? 아 정문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얘네 후문으로 간 거 아니야? 공원에 문이 두 개야? 오 그걸 생각 못 했네 내가 후문으로 한번 가볼게 넌 여기서 짐 지키고 있어 어 알겠어 갔다 와 그 사이에 애들 오면 나한테 말해 응 응 오키 어 리오나 어 설아 누나 누나도 그 티 입고 왔네 그러네 너 혼자 있어? 비키는? 비키 누나 지금 후문으로 갔어 후문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아 여기 후문도 있어? 아 여기 후문도 있어? 나는 잘 찾아왔네 다행이다 아 남 반장 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? 아까 출발한다고 카톡 했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답답해 근데 후문이 진짜 모네? 공원이 넓구나 버스 두 정거장은 되는 거 같네 하이 하이 음 누나 계속 통화 중이네 음 전화 안 받아? 어 누나도 여기 길 잘 모르지 응 나도 여기 두 번째 와봐서 길 잘 몰라 응 괜히 갔다가 서로 엇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자 그래 도시락 못 싸왔어? 도시락? 나는 유부초밥 맛있겠다 우린 샌드위치랑 과일 딱이네 나도 샌드위치 싸울까 했는데 유부초밥 싸우기 잘했다 잘했다 다양하게 먹겠다 응 근데 아 누나 먼저 말해 아 아니야 나 별말 아닌데 우리 비키 올 때까지 돗자리 깔아놓고 세팅하고 있을까? 아 좋아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 그래 야 남반장 야 오박해 너 왜 이제 와 아 누가 후문 앞에서 기다리래 여기 정문 후문도 있어? 난 문 하나인 줄 알았지 야 근데 너 왜 전화를 안 받냐? 나? 아 전화기를 안 가져왔어 그래서 할 놈 수 없이 기다렸지 아 진짜 내가 여기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계속 기다렸겠지 리온이 지금 혼자 기다리고 있어 정문으로 같이 가자 그래 리온이 심심하겠다 어 리온아 나 지금 반장이 만났어 아 설아 와있어? 그럼 잘됐네 먼저 먹을 거 먹고 있으면서 놀고 있어 정문이랑 후문이랑 좀 멀어서 좀 걸릴 것 같거든? 어 일단 놀고 있어 우리 글로 갈게 근데 학년이는 어딨지? 와 날씨 좋다 아직 안 늦었지? 여기 근데 어디 화장실 없나? 아 스텔러는? 아 스텔러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전원이 꺼져있네? 어? 전원이 꺼져있네? 아 내 폰도 거의 꺼져간다 배터리 진짜 없어 아 배터리 없어? 어 야 핸드폰 좀 봐 아 너 핸드폰 안 갖고 왔댔지 아 맞다 응 어휴 우와 예쁘다 아 비눗방울 갖고 왔는데 비눗방울 갖고 놀래? 우와 비눗방울 있어? 누나? 누나 이거 봐 누나 내가 인생사진 찍어줄까? 나 잘 찍어 오 진짜? 내가 오백키 누나 틱톡 맨날 찍어줘서 나 진짜 잘 찍어 이제 감독이야 오 진짜? 그럼 잘 부탁해 오 좋아 좋아 우와 완전 마음에 들어 인생사진 생겼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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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내꺼는 딸기맛인가 봐 상콤해 나는 이순간이 상콤해 참 참 참 예스 뭐야 밑으로도 할 수 있어? 동서남북 다 할 수도 있지 동서남북 다 할 수도 있지 동서남북 다 할 수도 있지 그래 오박키 누나 잘 오고 있나? 새가 뭐래? 어 제가 저쪽에서 봤는데 반장형아랑 잘 오고 있대 그래? 다행이다 우리는 재밌게 잘 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? 누나 우리 샌드위치 먹고 있을까? 응 응 그러자 좋지요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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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뒷nat 부끄러 동서동 om per Anybody 으 ㅋㅋㅋㅋ 이 그런데 잔들바람